네 여러분들은 지금 대물천문동 100년이 넘은 마운산에서 최고 나이가 많은 원조 칼베천문동을 보시겠습니다. 아 상당히 크죠? 네 얼마나 큰지 한번 보겠습니다. 이야 좋습니다. 이 정도면 대물이라 하겠죠. 와 좋습니다 아주. 바위는 제가 제끼빛입니다. 담백각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예 아 물건 좋고 빵빵하죠? 오 눈 더 큽니다. 아주 좋습니다 건강하고 마운산의 최고 할배천문동 네 오늘 아 너무 기쁩니다.